안녕하세요. 봉숭아 땅 선생님 김대희입니다. 오늘도 봉숭아 땅 신나게 한번 출발해 볼까요? 각자하고 태양이 안 와서 안녕하세요. 아니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고 사는 나는 꼼장어다의 박어준입니다. 박어준 씨. 아니 여기는 왜 나오셨어요? 할 말은 하고 살자고요. 우리 영화관 가서 팝콘이랑 콜라 먹고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그 자리에 놓고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에게 할 말은 하자고요. 당당히 얘기하자고요. 뭐라고요? 팝콘 남은 거 먹어도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럼 흘린 것만 먹을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도 분위기가 이럴지 몰랐어요. 시사만 하다 보니까. 개그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도 저한테 할 말이 있으면 당당하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와. 캐릭터 또 바꿔야겠는데? 우와. 다음 주는 어떤 캐릭터로 또 나타날지. 네. 기대됩니다. 다음 주는 이민 갈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몸이 건강해지 시간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라인을 책임진 헛 요가 팀입니다. 핫 아니고요. 헛 요가 팀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1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도 건강한 라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야. 자 첫 번째 동작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우리 성장기인 학생 여러분들에게 또 유용한 동작입니다. 자 먼저 팔을 하늘 위로 올려주시고요. 자 다리를. 올리고. 올리고. 다시 한 번. 팔을 쭉쭉. 다리. 올리고. 올리고. 자 연결 동작 해보겠습니다. 5, 6, 7, 8. 이것이 바로 헛 말이에요. 헛 라인.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요가예요. 다음은 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우리 주부님들. 집안일 많이 하시는 주부님들에게 유용한 동작입니다. 자 먼저 옆구리를 쭉쭉 돌려주세요. 쭉쭉. 자 반대쪽. 쭉쭉. 쭉쭉. 자 호흡하시고 다시 한 번. 쭉쭉. 자 다시 한 번 마지막. 쭉쭉. 자 연결 동작 해보겠습니다. 5, 6, 7, 8. 이것이 바로 헛 바리의 헛 라인. 네 들어가세요. 여러분 오늘 밤도 굿나잇.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우엉재. 또 또 또 또 또 또 나왔다. 그래. 선생님. 보리차 대신 우엉차만 마시는 우엉재입니다. 어디를 가리키는 거야 얘는 진짜. 선생님. 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 미용실에서 고준이처럼 쇼커트 짜리고 온 엄마 만족하는 기분. 그런데 있잖아 엄마가 아빠한테 나 누구 닮았어요 라며 대답 기대하는 기분. 이야. 아빠가 엄마 머리 보고 말했잖아. 어? 장인 어른 닮았네 여보. 엄마 그 말 듣고 말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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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 마. 어? 잡혔다. 왜 이렇게 빨리 잡아? 승블리 선물 줄게. 아. 뽀뽀는 대본에 없었잖아. 미쳐네! 너 죽고 나 죽고. 너 진짜 먼저 죽고 썰랑해. 아이. 너 나 웃기야. 이 형 갈겠어. 다음 우리 삐뚤이. 이야! 이야! 난 삐뚤이! 난 삐뚤이! 알어! 알어! 나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인사하라고 하면 난 하지! 그럼 하지 마 이 녀석아! 하지 말라면 난 하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무조건 반대로 하지! 넌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랑 안 놀아주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요 애들이 저랑 안 놀아줘야 해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재밌게 놀라고 제가 이걸 갖고 왔지요! 청테이프는 뭐 하려고? 애들 다리털 이렇게 해가지고 팍 뜯을라 그러죠! 야 상상만 해도 너무 아프다 하지마! 너한테도 하지마! 나한테 하지마! 그래! 그럼 나한테 하지! 나한테 하지! 그래 그래 차라리 다리털 해라! 얼굴에 있는 여기 구레나루씨 하지 말고! 구레나루야 하지마! 그럼 난 내 구레나루야 하지! 그래! 진짜 리얼하게 보이려고 가발 벗고 진짜 니 구레나루야 하지! 가발을 벗고 내 진짜 구레나루야 하지마! 그럼 난 가발 벗고! 진짜 내 구레나루야 하지! 내가 구레나루야! 와 우와! 아니야 아니야! testimony! 야 천천히 떼! 다시 came back! 빨리 떼면 안 돼! 이야 없잖아! 빨리 떼면 안 돼! 아 인정 인정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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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는 다 괜찮아 어 왼쪽 겨드랑이는 진짜 하지마 왼쪽 겨드랑이 진짜 너 혼난다 하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왼쪽 겨드랑이 하지마 절대 하지마 내 왼쪽 겨드랑이에다 난 하지 왼쪽 겨드랑이에다 하지 나는 너 더 응 저기서 또 왜 여기서 날아갈게 나 여기서 할게 나한테 쫓겨 당해 하지 그렇게 누르면 아 모양이 안 예뻐서 그래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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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편집하게 하지 야 아 제발 아 진짜 제발 천천히 돼 확 떼지 말고 확 떼면 안돼 야 그럼 확 떼지 제모가 확실하네 인정 다 좋아 절대로 너 너 너 왜 이렇게 심했어 오늘 웃기려고 막 온몸에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온몸에 다 붙이고 친구들 한 번에 떼줘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너 진짜 혼난다 하지마 난 도대 못 봐 그건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지마 그럼 도와달라고 하지 도와줘 도와 아 이거 아닌데 나 왜 이런 캐릭터를 짜고 니가 도와달라고 했잖아 이거 왜 이렇게 때리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자 자 하나 둘 셋 쯧 어디를 맞춰야 돼 아 근데 딴 데 아픈데 여기 기분이 좀 이상하네 여기 쪽으로 아 그래 고생했다 들어가라 안녕히 계세요 뭐야 갑자기 갑자기 반응 잘 들어 아 아 자 다음은 우리 멋있는 군지 울고 싶지 않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주받은 몸을 갖고 있는 남자 저 몸 류근지입니다 뭐가 저주받았어 이렇게 좋은데 선생님 어 저는 거울을 볼 때도 너무 힘들어요 아니 왜 왜 왜 아니 이렇게 어 전신 거울을 봐도 어 제 큰 키 때문에 어 제 전신이 들어오지 않아요 어 제 전신을 보려고 하면 어 잠시만요 이쪽은 이래야 보여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니 도와주실래요 아 벽 아 죽을 뻔 했잖아 뭐야 이제 이태선 밴드까지 소매해 슬퍼서 우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 선생님 저는 요즘 헬스장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헬스장 가기가 왜 힘들어 아니 헬스장을 가면 사람들이 저만 쳐다봐요 아니 뭐 운동을 어떻게 하길래 너만 쳐다봐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저는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만 쳐다봐요 야야야 아니 이렇게 운동을 다 벗고 운동하는데 그럼 다 너만 쳐다보지 아 그래요? 전 몰랐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기서 좀 운동 좀 하겠습니다 그래? 자 아니 헬스장보다 사람이 더 많은데 왜 굳이 여기서 해 이걸 완전 선생님 이런 제 몸이 너무 미워요 미워요 들어가 선생님도 미워요 흥이 나는 역사 시간이에요 지루해 뭐가 지루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흥이 많은 형제 흥제여 예스베이비 흥이 난다 흥이 나 흥이 난다 흥이 나 진짜 흥제 예스베이비 너무 흥이 난다 그래 오늘은 어떤 역사를 들려줄 거야? 선생님 지루한 세계사 수업 시간에도 지루하지 않게 흥으로 신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 1596년 명나라 이 시즌의 본초 강목 기력을 회복을 회복하려면 장어를 먹어야 이 추운 겨울날 장어를 어디서 구한단 말이오 장어는 느페이소 뭐? 이렇게 흥으로 신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 1792년 연안 박지원의 물레방아 이것이 바로 물의 힘을 이용해 돌아가는 물레방아이오 이게 어떻게 돌아간단 말이오 이렇게 돌아가오 어떻게? 이렇게 오케이 뭐하냐? 옆에 있어 어? 옆에 있어? 옆에 있어 옆에 있어 옆에 있어 옆에 있어 흥이 난다 흥이 난다 흥이 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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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배했어 자 다음은 강남 남자야 너무 야가다 야게 다 같이 따라해 남자 남자 더 크게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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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남자 강남 요즘 애들이 애들처럼 너무 야게 일하고 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오 애들 스스로가 강력해야 된다 이 말이오 이거 봐봐 이거 아이가 타고 있어요 표지판 이거 자체가 너무 야게 야게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귀엽게만 보고 그러는 거 아뇨 얼굴을 강력하게 짠 짠 베이비 칙스도 베이지 베이지 눈빛도 강력하게 짠 짠 이글이글 불타는 눈 이불 이불 몸매도 강력하겠다 아 아 아이의 육체미 아이윤 아이윤 누구세요? 신도시올시다 네 신도시씨 산에서는 식수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아니 자연에서 나오는 일곱수가 우리 몸에는 최고지 이렇게 수맥을 재다가 맥에다 잡히면은 어? 꼬끄리 들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받아보면은 아 지하수가 터지나요? 피스크가 터지지 아아 네 들어갔어요 갈 때 가더라도 말이야 네 네 내가 시골에서 직접적인 준비를 좀 해 온 게 있어 네 이게 선물인데 한 명씩 드시고 우와 뭐야 자 우리 선생님도 드시고 우와 자아 우와 귀한 거야 이거 우와 아니 향이 되게 고소해요 네 오 맛도 되게 고소하네요 이거 뭐예요? 내가 직접 짠 아 참기름이에요? 갤기름 아아 누구야? 자 자리 정돈하시고 이제 꼭 교장선생님 오실 시간이에요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샤라미 문재다 봉숭아학당 예 19대 교장 문교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능 기부로 지하철 안내 멘트를 녹음하고 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네 네 이건 나를 쓰죠 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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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당이 문재다 민지자우신 새당 새당이 문재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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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졸업 시즌인데요 졸업식 때는 다양한 쉰쇼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교장선생님의 슬픈 축사 교장선생님의 슬픈 축사 오 샤신님과 사이좋게 사진촬영 선생님과 사이좋게 사진촬영 하하하하 마지막으로 모범상 성적구수상 성적향상상 하하하하 그 다음에 뭐라그러시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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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근상 정근상 상장 partieracul 하하하하 여보 당신은 학창시절에 무슨 상 받으셨어요? 하하하하 당신은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봉충학당 학생 여러분들 혹시 고민거리 같은 거 있습니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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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범 류근지씨 요즘 운동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몸이 안 커져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아령 무게를 올리는 게 문제다 나와주세요! 무게를요? 아령 들어주세요! 와 이거 안 되겠는데 오늘 이거 와 이거 안 돼 허리 나가 허리 나가 내가 봤을 때는 허리 나가 하아 실례합니다 우와! 잠깐만 이제 신뢰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어! 눈이 또 터질 거 같고 얼굴도 터질 거 같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주 동안 오시면서 자세요 뽀뽀뽀뽀 오! 어허허허허허